XSFM입니다. I, D, W, K 지금 국회는 언론중재법 때문에 갈등이 일고 있어서 관련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네, 이건 여야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밀기 위해서 언론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언론중재법 관련 갈등은 제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에 대해 지적된 신박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ABC협회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신문의 유료 구독 부수가 허위로 부풀려져서 정부의 지원금 및 광고를 허위로 받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얘기 벌써 언제 전해드린 겁니까?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조선일보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9년 ABC협회가 확인한 유가율, 즉 돈 내고 버는 사람율은 95.94%. 20부 찍으면 19부는 누가 사는 거다. 그러나 문체부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는 55.36%였습니다. 이것도 꽤 너그러워 보입니다. 유가율이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거죠. 파지로 수출된 신문까지 유료보수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종이값 받고 판 것도 유료보수였다. 파지로 수출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인쇄소에서 나오자마자 팔려고 하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용과 전용이죠. 용과 함께. 용과를 싸는 용도. 그렇죠. 쇠. 해보시라고. 쇠. 그거 한 글자만. 쇠. 쇠. 인쇄소. 인쇄소. 저희가 악의적으로 조선일보를 예를 들었지만 한겨레에도 해당돼서 지면에 사과문도 게재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문체부는 ABC협회를 고쳐쓰는 대신 버리고 자체적으로 열동률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지표를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동률 조사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네에 양아치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영업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럼 양아치들은 어떻게 할까요? 참회하고 반성할까요? 다른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신문들이 무가지를 마구 배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아휴 왜 귀찮게 신문을 주고 그래 이러면서 핸드폰 있는데 그래도 신문을 받았으니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되게 컨벤셔널한 직장인이 된 기분이고 겨드랑이에 끼고 네. 겨드랑이에 껴보기도 하고 그러셨죠 정치자 여러분 김의겸 의원실에서 직접 나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목동역, 북평역에서 무료 홍보지라며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를 배포하는 모습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 사진을 보시면 무료 홍보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제호의 한경 매경이에요. 무료 홍보라고는 A4용지에 써가지고 밑에다 붙여놨어요. 아우 A4 비싼데 수원역에서도 중앙일보를 배포하고 있는 것이 제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중앙일보에서는 지국의 열동률 재고 차원으로 투입지를 배포하라는 공지 문자를 보낸 것도 김의겸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국은 본사편이 아니죠. 이런 거 제보해달라고 하면 제보해 줍니다. 문자 내용은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아파트 특정 라인이나 동에 투입지를 배포하고 배달료는 지원된다는 내용의 공지 문자였습니다. 자. 이게 핸드폰 출혈 경쟁 같은 모델을 도입했죠. 김의겸 의원은 열동률 조사에서 최근에 어떤 신문을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가지로 받은 신문을 답변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체부가 반성하고 질문을 바꿔야죠. 최근에 공짜로 받은 신문은 무엇입니까? 를 질문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 지적은 황희 문체부 장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가지 관련 건은 문체부에서도 골칫거리라고 답하면서 전국 5만 명의 표본 조사에서 무가지 배포가 유의미한 변수가 되진 않을 거라 본다고 하고요. 저때 이제 중앙일보는 환경에서 씩 웃고 있죠. 아씨 겁나 푸런데 짜심. 우리 우습게 보는군. 천만 부를 풀었는데. 남는 게 신문이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풀었더라.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신문을 유료로 읽었는지 무료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밑에 저 A4용지 밑에 써주죠. 꼭 유료로 읽었다고 답변해주세요. 가장 친절 별 다섯. 값은 여러분의 마음. 사탕 주고.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는 중에 이 수법이 꽤 옛날 수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오늘의 2000년 기사를 봤는데요. 열동률 조사를 앞두고 모든 신문이 무가지를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 원래 했구나 이 짓을. 기억나는 것도 같고. 이 기사는 자세히 읽어보면 요즘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신문 열동률은 믿을 만한 지표가 없다. 차라리 광고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수치를 공개하자. 광고주 협회는 이런 거 되게 빡세게 하죠. 당연하죠. 광고는 제 값을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언론사가 반발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 이게 국민의 정부 때 얘기에요? 그럼 민영조사기관에 맡기자. ABC협회도 믿기 어려운데 민영조사기관은 무슨 수로 믿냐. 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21년 뒤에 이거를 그냥 광고서가 맡으면서 해결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광고서도 골치가 아프다. 2000년대는 아직까지 광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민주화되고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김의겸 의원은 추가로 이번에 YTN이 지적받았던 기사형 광고가 사실 모든 신문에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광고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광고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별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정부 광고는 전부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행정부의 가장 적대적인 정당은 지금 원내정당 중에는 열린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희 장관은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언론 노조에서도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여러 차에 요구를 했는데 언론재단이 공개하지 않아서 현재 이 공개를 거부했을 거 아니에요. 공개 거부 처분에 취소 소송이 걸려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태도가 갈라집니다. 언론 노조 편을 드는 언론인들은 세종이 꼭 안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관계자들 만나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걸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선배 및 동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 노조에 이런 패턴을 찬성하죠. 그리고 거기서 욕을 먹는 그 언론인들은 그나마 우리가 아니었으면 광고 어떻게 수주했냐 이런 애사심과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 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언론재단에서 공개를 안 해서 소송까지 걸려있대요. 네. 그래서 며칠 뒤에 언론재단에 물어봤어요. 네. 언론재단도 오니까요. 네. 언론재단 이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좋네요.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부 광고 집행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매체별로 정부에 왜 우리는 광고비를 이것밖에 안 주냐고 다그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아. 정부 걱정. 라고 답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있으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투명하게 집행하면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말고 뭐예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이거 말고도 또 찾아낸 게 있는데 직접 의원지에서 찍은 거래요. 조선일보 부수가 인쇄되어서 나오자마자 곧장 찻대기로 고물상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그 차를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찍은 거예요. 오. 동영상으로. 그럼 그건 저 저 저 저 원샷이죠. 지난달니까 9월 27일 새벽에 경기도 광명에 있는 어떤 고물상으로 향하는 걸. 한 컷으로. 인쇄돼서 나오자마자 폐지 처리되는 걸. 원테이크. 진짜 식기 전에. 아니 그럴 거면 인쇄는 왜 하는 거야. 그니까 말이야. 잉크 아깝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신문이 그 현지 음식을 싸는 포장지로 이용되는 사진도 공개했고요. 아니 한국인은 못 가는 아프간에 한국신문은 간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거기 요식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 알고 막 그러겠네요. 한국어를 몰라요. 많이 보면 이해돼요. 많이 보면 알죠 또. 네. 그리고 뭘 못해도 얼굴은 알걸요. 네. 어떤 동네 사람들은 러시아 알파벳 읽어요. 그냥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첩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ABC 화폐에서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거짓말의 도미노인데요. 실적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ABC 화폐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이걸 관청으로 가져와서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요.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면 나중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열동률이 만약에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다면 그 열동률에 따라서 정부광고가 집행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억울하다고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공개된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특이한 게 놀란 게 정부 돈 들어가는 건데 공개가 안 되는 게 있어? 모든 게 정직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언론재단이 지적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항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두 가지는 그래도 속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도미노입니다. 그렇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pew pie. Punkte legal입니다. You Supreme Court совершенно capital 감사합니다.